큰 돈 없이 차를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차를 관리하는 건 늘 귀찮은 일이었다 달리는 시간보다 세워두는 시간이 많은 건 당연했다 그래 왔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로카로부터 이 모든 부담이 제로 자동차는 부담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 쉐어링 실적에 따라 월 대여료까지 제로 출근한 김대리가 쉐어링 온 하면 차가 필요한 소카 회원들이 타고 타고 또 타고 퇴근할 때 다시 쉐어링 오프 출퇴근길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쉐어링하는 김대리는 월 대여료 제로 이용 패턴에 따른 예상 월 대여료는 홈페이지에서 때 맞춰 정비까지 무료로 세차까지 소카 쿠폰으로 다양한 차종 이용까지 지금 당장 제로하라 영원으로 차를 갖는 방법 제로카 쉐어링 소카